박수 네 그럼まず는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감독님부터 그 인사 얘기 한 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연출하는 아이체닛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랗게 마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감독님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안 본 거죠? 반타고 있어요. 네, 재밌었죠? 네! 그러니까요. 영화 재미있게 보셨어요? 네! 저는 재미있었나요? 네! 제일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요일 저녁 쉬셔야 되는데 저희 영화 선택해서 너무 고맙고요. 이기구 그대로 오늘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수입니다. 저 영화 선택해서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되셨기를 바라고요. 가슴 따뜻해져서 돌아가시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밥 어린이 고기와 함께 왔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힙합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한 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현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정말 귀한 시간인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재범이 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팬분들 이렇게 여러 번 봐주셨는데 여러 번 보는 게 더 재미있어요. 네. 맞아요. 주변에 이제 수능 끝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일 되면? 아 친구들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드라마 촬영하라고. 그 동생이나 오빠 뭐 이런 분들한테 저희 영화 선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노래를 입수만 1일 없어 많이. 끝나지 않아. 재범이 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이돌 유일한 유문함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실제로 유문함은 아닙니다 미스터 아이돌 재미있게 봐주셨으니까 감사하고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집에 가셔서 월요일에 하는 미스터 아이돌도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랜디씨께서 급하게 여행을 가셔야 되가지고 현장실로 여행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무대 인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또 어 됐다 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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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